눈을 짜봐 And it feels so good! 영어 2시간으로 아니 몇 시간으로 몇 시야? 여기 시간으로 지금 현재 시각이 지금 8시 40분인데요 여기 아마 들어가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못 들어갔대? 그죠? 못 들어가죠 저희 아 무서웠는데 좋아하지 못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밖에서 구경을 하는걸로 아 근데 진짜 예쁘고 잘 만들었어요 저희 콩쇼님 잘 볼까요? 어떻게 볼게 뭘 펜치차게 쳤는데 영어라! 어떤 걸 펜치차게 쳐다보는건 2 2 2 1 2 2 2 2 2 2 저게 바닷고 있잖아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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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 너무 힘들어 아아 아아 유아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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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에에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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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여기가 음식점 완전 완전 음식점이라고 아 저기 저기 아 아 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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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? 아 아 아 아 이 시장 저는 김표가 좋아하는 How much? 20? 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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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구리 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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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구리가 뭐야? 리구리가 뭐야? 리구리가 뭐야? 소리 맞아 오케이 자피 Hoe ay 아람이 apan 다祐 이 Joint 되겠다 아람이 예 아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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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개고기였어요 개고기? 개고기? 개고기 먹었어? 아니 그럼 안아주게 말해 이 놈을 아 닭고기? 됐어요 왜 손님 돼지? 아니 안먹는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이거 무슨 이게 되게 쫄깃쫄깃하고 비린내 이런거 하나도 안타고 옛날에 제가 양꼬치를 먹어봤는데 이거 조금 되게 비린맛이 났었거든요 이번엔 근데 양념이 잘 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국기를 잘 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땡큐 얇게 썰어서 그런지 오오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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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uld you know 쿠키 쿠키 상땅 놀래 맛있다! 엄청 맛있는 음식이지? 맛있다. 한입씩 한번 여기 찍고 계신 그 양보기. 이? 뭘 하는데? 무슨 맛인데?